제주 지역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금융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단말기를 중국으로 보낸 뒤 위조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주시내 주상복합건물의 한 커피숍입니다. 몇 달 전부터 문을 닫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입니다. 몇 달 동안에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맛이. 계속 비어있었던 거예요? 네. 경기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37살 문 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이곳의 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유령회사를 차렸습니다. 이곳에서 해외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산 것처럼 결제된 금액은 5억 8천여만 원. 이 가운데 1억 8천여만 원은 카드회사에서 결제가 승인돼 문 씨 일당이 챙겼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무역업을 하다 알게 된 중국인 A 씨에게 카드 단말기를 보냈고 A 씨가 중국에서 신용카드 700여장을 위조해 허위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약 6개월 정도 짧은 기간만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봐서는 처음부터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본건 범행을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해외 신용카드 위조 사건 6건이 발생해 17명이 검거됐습니다. 경찰은 문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중국인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.